안녕하세요. 오늘은 새만금으로 올해 첫 출조로 왔습니다 해 가지고 있는데 과연 뭔가 나아줄지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아 입길이 샀는데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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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 왔다 왔다 제대로 왔다 왔다 왔어 왔어 오우 쎄다 오우 제대로 됐는데 오우 뭐야 쳐먹고 난린데 오 쎄다 뭐야 안나올라고 오우 뭐야 안나올라고 쇼를 하는데 오우 가까이 왔어 오우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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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왔어 오우 덩어리 자 우럭 사이드 오우 멀리 샤이 사이드 손발 열여다고 두 마리째 자 두 마리째 이번에는 힘을 썼다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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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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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깄어요 여깄다 자 이제 엄청 많네 감사합니다.